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른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고 그 흐름에 휩싸이는 등 피해를 보았고요. 무엇보다 단전 단수로 주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화재 완전 진화까지 8시간이나 걸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소방차가 지하로 높이가 좀 높거든요. 지하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전기차 화재에 필요한 수조나 덮개를 투입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후에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는데요. 경보가 울렸을 때 관리 직원이 잠시 껐다가 다시 켰을 때는 시설이 훼손이 돼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드러나서 이 부분도 과실을 따져보게 된다고 합니다. 충전 중이 아니고 주차된 차량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한 공포,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가 막 생겨났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지하주차장에 그 이후에 전기차를 주차를 하거나 충전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한 공공주택이 있다, 공공기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불이 나면 진화가 어렵기 때문에 선적 회사들도 전기차 선적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서는 총 주차대수의 5%를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으로 하도록 의무화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100% 충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 그리고 옮길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들이 마련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환경차 보급한다고 보조금도 줄 테니까 사라고 권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혜택 주면서. 그래서 사실은 비용이 또 전기차 비용이 차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이런 냉경한 차에 비해서. 차주들은 친환경에 협조도 하고 국가시책에 맞춰서 샀는데 이제는 약간 눈치를 보면서 주차를 해야 되고 이런 천덕부르기 신세로 전락한 것 같아서 이런 전기차 포비화 현상이 확산되게 되면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 결코 아니고 이런 막연한 불안 대신에 정확한 진단, 그리고 막을 수 있는 대책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일단은 화재 이후에 차량 제조사들에게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국내 현대차, 그리고 기아를 시작으로 BMW, 벤츠, 폭스바겐 등 해외 제조사들도 그간 대외비였던 배터리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제조사의 사고 이력이나 기술력을요.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이른바 배터리 실명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번 이 배터리에서 불이 나게 되면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라고 하던데요. 열폭주 현상을 보이는 전기차 화재는 사실상 초기 진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차량으로 불이 쉽게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에 전기차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천소방본부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비교를 했는데, 시간에서 차이가 있다, 피해 규모도 차이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작용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보고될 때마다 빨리 대책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이달 중으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기 전에 대책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대안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주로 전해주시죠. 키워드 통합이몽으로 뽑았거든요. 올해 상반기 중에 우리 지역에서 이슈가 많았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통합이었습니다. 취임할 때는 넌센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중국 다녀와서 이건 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했더니, 홍준표 시장이 행정통합을 말을 하면서 운을 띄웠고, 그 이후로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상북도가 특별법안 공개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윤곽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초에 지역 일간지들을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명칭은 대구, 경북, 특별시입니다. 그리고 6편, 27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요. 244개 특례도 담겨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간단히 정리를 좀 하면요. 국방, 외교, 사법 등이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돈, 재정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양도소득세나 지역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징수 등 국세를 이양받고요. 또 취득세 같은 지방세목세율조정 권한을 이양을 받아서 조세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진행되는 것들과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합의가 안 된 상태 같은데요? 네,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쟁점 사안을 두고 이견이 많습니다. 먼저 청사 위치인데요. 대구시는 대구, 안동, 포항에 청사를 두고 관할 구역을 나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경상북도는 지금처럼 대구와 안동에 청사를 각각 두고 각 시군의 권한을 강화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행정통합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추진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두고도 이견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단체장 의견이 아닌 시도민 의견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주도를 하면 공정성과 투표에 따른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면서 주민 투표안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가서는 청사 위치 관할을 두고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혔어요. 이런 입장이 전해지자 홍 시장은 이건 하지 말자는 얘기다, 이렇게 발끈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통합에 관한 관련 내용 공개도 경상북도가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미뤘던 거고, 또 로드맵도 경상북도가 다 짠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8월 말까지가 시한이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홍 시장 말대로 8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와서 국회의 특별법을 내게 되면 또 연내 통과는 별 무리 없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봐야 되겠죠, 일단. 그런데 처음에 행정통합 얘기가 나온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를 했고 또 행안부, 지방분권시대위원회, 그리고 대구시, 경상국도 만나서 합의를 하면서 순조로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견이 계속 전해지면서 지난 22일이었습니다. 다 만나서 막판 이견 조율을 했는데요.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불발됐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지방자치 균형 발전이야 정부, 그리고 국회도 사실 거부할 수 없는 가치겠지만요. 지금 국회 다수당이 야당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도 특히 공론화 과정 없는 논의에 대해서 비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연내 통과가 순조로워 보이지는 않을, 순조롭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에 따른 행복, 그리고 시도민이 어떤 일상생활에서 좀 더 나아진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최우선 염두에 둬야 한다. 이 점은 잊지 말고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자연의 상징하면 초록이 떠오르는데요. 요즘 여름인데 초록이 마냥 반갑지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름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녹조 얘기입니다. 올해는 날씨 탓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로 보셨겠지만 물을 투명한 컵에 뜨면 초록색 알기가 둥둥 뜨거든요. 이게 유해남주류인데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유해남주류입니다. 유해남주류 세포수가 2주 연속으로요. 밀리리터당 1,000개가 넘으면 관심, 1,000개가 넘으면 경계, 100만개가 넘으면 대발령 단계가 내려지는데요. 8월 19일에 취수한 물에서 밀리리터당 유해남주류 개체 수가 11만개를 넘은 강정 고령 지점에 경계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해평 지점도 밀리리터당 1만 1,210개로 나타나서 경계 단계까지 한 회가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영천호 지점에서도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이런 취수원 구역뿐만 아니라 지금 낙동강 상류에서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대구시가 취수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안동댐, 그리고 영주댐은 조류경보나 관찰에서 제외돼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측정 결과를 환경부 물환경관리시스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가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공개가 되지 않고는 있는데요. 환경단체가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기준으로 남조류 개체 수가 안동댐에서는 밀리리터당 110만 개, 영주댐에서는 190만 개가 측정이 됐는데 대발생 수준입니다.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낙동강 중하류 지역은요. 8월 들어서면서 녹조가 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류에 있는 칠서 그리고 묽은 메리 지점에도 경계 단계가 내려졌고요. 경상남도는 그래서 보수문을 좀 개방해달라 이렇게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수돗물에 곰팡이 냄새, 흙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에 9년 만에 녹조가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 7월 장마에 폭우가 내리면서 녹조의 영양물질이 되는 인이라는 오염원이 많이 유입이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수온이 높아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하긴 할 것 같은데요. 환경단체는 일단 물이 좀 흘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이 좀 흐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요. 네, 환경부는 정수 처리를 잘 하고 있고 또 인체에는 무해하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3분 정도 끓여 마시면 냄새도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녹조가 발생한 취수원에서는 녹조 제거선을 투입을 하고 어떤 약품을 넣어서 녹조를 옅어지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생각은 다릅니다. 전부터도 계속 달랐던 부분인데요. 보호수문을 열어서 강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최근에는 또 낙동강 유역의 실태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문제를 짚고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 하는데요. 4대강 원전이라는 단어가 정말 긴 기간 동안 정책보다는 정쟁의 이미지만 더해지고 있는데 물은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빨리 이런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연례행사처럼 느껴지지 않고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김은혁 기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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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